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식페이어 김승훈이에요 오늘 제가 방송은 아니고 웹캠 촬영을 하고 시도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오늘 제가 리뷰를 해본거면요 중화비분면 사명에서 나온 중화비분면 사실 트레저앤든 페스티벌 때 한나님이 저한테 주셔서 그냥 한번 리뷰해보자 해서 이 영상을 찍게 됐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면을 삶아서 찬물에 헹구는 그 영상은 앞에 보셨겠죠? 그래서 한 개만 끓였구요 한 개만 끓여야 될 것 같아 지금 여기 어 지금 이 사천식 소스 이거 냄새 맡아보니깐요 되게 이제 그 화끈한 화끈한 불맛 냄새가 나요 그 이게 약간 이 불맛이 어떤 불맛인지 약간 익숙하거든요 익숙한 불맛인데 이게 그 굴소스하고 비법소스 하나 있구요 그리고 그 굴소스하고 양파의 그 황금빛 굴소스하고 양파소스가 들어간다 그리고 새콤달콤한 비법소스가 들어간다 라고 하는데 한번 제가 여기서 섞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시꺼메 그 벌겋고 꺼메요 약간 이게요 그 약간 짜장 색깔이 비슷한거 같은데 아니 그 섞어보니까 또 아닌데 되게 그 불닭볶음면 보다 더 겉붉은데 그 그 불닭볶음면은 붉은 느낌이었다구요 이 중화비빛면은요 좀 검은 느낌이다 되게 뭔가 무서워 뭔가 암흑스러운 맛 같아 여러분들 그 옛날에 그냥 애니메이션 중에 요리왕 비룡이 있었거든요 그 요리왕 비룡 중에서 그 암흑요리사 있잖아 뭔가 그런 느낌 어쨌든 이렇게 섞어가지고 섞어가지고 섞었는데 빨간 느낌보다는 그니까 옆에 그 빨간 그 고추기름은 있어요 사천식으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어 조금 덜 빨간 쪽으로 한번 먹어볼게요 약간 그 여러분들 그 그 팔뚝비빔면은 약간 그 사과향이 나잖아요 사과향은 안 나고 여기는 그 굴소스 딱 그 굴소스하고 양파소스 그 향 딱 그 향이 나는데 되게 뭔가 신비한 맛이에요 뭔가 그냥 신비한 맛이고 뭔가 그냥 와 와 근데 이제 술술 약간 매운 느낌이 올라와 근데 이제 술술 약간 매운 느낌이 올라와 이렇게 매운 면은요 흡입할 때 막 너무 후루룩 받으면 그게 확 매운 공격 올라오거든요 저같이 비염이 있는 사람한테는 그래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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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저는 되게 숨 쉬는 걸 되게 조심하면서 하면서 먹었어요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아직까지는 괜찮은데 한번 더 먹어보도록 할게요 음 아우 근데 나는 요 굴소스 쪽이 약간 맘에 드나봐요 지금 얼굴이 빨개져서 그렇지 나는 이런 굴소스 스타일이 맘에 드는 것 같아 근데 지금 이제 그 이제 화끈하게 매운맛이 올라와요 입안에서 매운맛 올라오고 있어요 음 괜찮은데? 근데 이제 슬슬 매운맛이 올라와서 물이 좀 필요하네요 어우야 자 그러면 한번 마무리 가볼까요? 거기서 우크로 잘 아 보기만 다시 Lok두기 네 자 이제 몇살 이번엔 워크로 2 또 엄청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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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도 잘 모르겠어요. 자, 그러면 저는 다른 리뷰에서 다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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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